goes by 들려 달려 ลacji 부끄럽 떡 멍 테이블 스포 뿅 뿅 야 뻔하게 태형이 보이는데 댓글에 석진이야? 봐야 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인사로 드릴까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방탄소년단 우리 각자 하자 안녕 헬로우 다시... 뭐요?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맨날 저희끼리 있어서 그렇긴 하죠 술도 우리끼리 먹고 일본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모였어요 정국이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4명이잖아요 4명이잖아요 자주 봤었어요 정국이 저만큼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공부하다 너무 올 것 같은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게 뭐야? 밥이예요 밥이예요 밥이예요? 이거를 이거 봐봐 싹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지민이 세팅 지민이 세팅 어디 너?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딱 하고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음식과 이렇게 음식 때문에 포커스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건가?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형 또 제가 방법이 있어 약간 막 두근두근 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뒤에 가렸으니까 심장 소리처럼 약간 이렇게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연결이 너가 많으시니까 연결이 불안해 뭐 뭐 무슨 무슨 손이야 이거 이거 불안 손이야? 뭐야? 뭐 불손하네 하지마 하지마 불안한 손 지민아 불손하네 불안하게 그러지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자라는 게 네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배고파 배고파 숱 넘어왔으니까 배고파 숱 넘어왔으니까 이해 못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왜냐면 더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 때 먹고만 가서 그래? 자 이거 밥 뭐야? 이거 김밥이지? 오늘 먹을 음식은 부추 부추 이거 이거 뭐 무? 무말랭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놔두고 뭐 다들 또 그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왜요? 여러분 죄송한데 왜요?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서 댓글은 잘 안 보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좀 다 오케이 제가 사실 오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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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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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uel 내 디그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주인아 항상 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얘 지금 오이 빼려고 그러는 거 같아 다 그래 오이는 뺄게요 내가 오이는 빼고 가실게요 시금치? 시금치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다다다 너 시금치 못 먹어? 나 시금치 좋아하는데 시금치 말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먹을 거 파래라고 하잖아요 형님 그렇지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나 미나리 요즘에 너무 많이 써 난 사실 은근히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나 진짜 응식해 나 생각은 못 먹습니다 생각 생각은 빼고 빼고 다 먹어 생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좀 재미없다 컨디션 안 좋아? 죄송합니다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로 해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줄 알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이가 좀 사람이 됐다 야 사람이 또 성장을 해야되지 않겠어? 그거야 풀어 우리 지윤이 그럼요 대한민국의 자연스러운 음식 비빔밥을 나 라스베아스가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제일 좋은 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더라고 진짜 잘 하셔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 봐 한식에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이게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 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벼어요? 포거스도 좀 많은 거 아니야? 저 믿으세요, 형 저 믿으세요 지민아 왜 이렇게 형이 어색해 너 안 나한테 너 혀당이 왜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형님이라고 하는 게 편한 거 같습니다, 형님 되게 맛있다 이게 또 제가 내가 살아온 이건 뭐야?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냉면 솥대 이게 냉면 솥대 네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안 먹어요 소스 아, 매운 거 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주춘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먹어 이거 스티커 아니에요 아니, 네가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양이가 이걸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넣어 먹어 식초랑 겨절 넘버전을 네가 만들어 봐봐 그러면 네가 괜찮은 게 제가 여기로? 응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맛있게 한번 해봐봐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노른자 빠져나 이러면 안 돼 오이 넣고 소스도 이렇게 넣어 응 물, 국물이 없냐 무엇이냐, 이게? 원래 냉면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형 응 뭐가 흘린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약간 사투리 나온 거 같은디 응 이렇게 나올지 식초를 네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줘요 어우 그리고 그 식초 강하더라, 좀 그리고 겨자를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끝나? 이렇게 비벼요 야, 근데 맛있을 거 같긴 해 뱉을 뻔했다, 방금 비벼 이래도 담백하지 않냐? 왜? 왜? 이 떨어지면 안 돼 이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 떨어지면 안 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지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호텔이 라스베가스라든지 되게 핫하더라고 연령대가 많아 근데 우릴 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큼칫 놀랄 수도 있으니 제가 잘 가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미안해요 티져 자꾸 미안해요 그렇게 해야 돼?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튀죠 어때?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왜? 야, 이러봐 무슨 맛인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맞아 확실해? 확실해? 이렇게 너무 마음이 많는데 이거 뭐지?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뭐야? 내가 좀 익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좀 비빔밥은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이게 면에 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불려 아니에요 그냥 먹고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맛있게 비빔밥 만백해 비빔밥 먹으면 족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족발이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수저드릴게요 족발 안 먹어도 꽤 된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무슨 소리야? 내 소리다, 인마 와우? 진짜로? 전화 받는 소리 들려고 했는데 맞아요? 아우 아우 생강 들어있다, 저기에 아, 얘 진이가 생강 넣었어요 야, 말고 야, 뭔 말이야, 형이? 약간 생강 향이 아네 아, 그래? 진아 형이 생강 싫어하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여기 탕수 하나로 간장만 샀지? 응, 랩랩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놓으려고 했는데 응 땀 흘려가지고 안 될 거 같아 살 거 같아, 또 먹으니까 살 거 같다 맛있어, 오빠 하나도 안 나 응 진짜, 나 좀 먹어봐 빈밥? 믿어 웃어? I believe you I believe I trust Trust me 밥은 하나하나 안 보고 있어, 지금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형이랑 지미 보면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 우리 흉가 갔을 때 흉가? 폐간가 아 심했지 그때 봤어 그거? 응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야 방송이 조절해 줬던데 아, 그래? 응 흉가 그래도 나를 좋은 기억이 없어 나쁘지 않았어 매운데 진짜? 맵다고? 응 매워?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거 왜? 매운, 매운 티스 없는데 여기는 진짜 난 너를,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좀 있지 않아? 없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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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좀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넌 난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까 1시인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는 거야 맞아 맞아 뭘, 뭘 처음 먹어, 인마 네 집에 먹었잖아, 인마 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다섯, 다섯, 네가 너 자신이 빠져가지고 남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 너 이쁜 모습 받으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하라고 정당하게 거짓말이야 그게 너의 매력이야, 응?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파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 맛있다 아, 진짜 안 먹으려고 했던 거 얘기해 너무 열심히 아니 여러분, 저 살 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많이 빠지, 많이 빠지 팬분들, 너가 살 빠지는 걸 봐야지 네가 제일 역대급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요? 너 백러비지? 아니요 요즘 벌크업하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70일까지 쪘었어요 와, 진짜? 진짜? 대박인데? 보기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응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으니까 60이고 네가 그때 운동하고 올 때?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 먹어 해가지고 와, 치즈까지 쪘었어? 몰랐네 안 돼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많이 드세요 이거 한입 드세요? 이거 어떻게 된 냉면이지 이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냥 이거 응,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아 먹으라고 하면서 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둘 다 자, 내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 아, 이게 식초가 쎄구나 쎄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 미 저거 어, 야 연결이 불안정하다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허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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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불안정해 아, 오늘 또 진짜 전세계에 정말 형, 나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나 진짜 의소가 아니야 아니요 오늘 굉장히 어, 전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장에 와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또 전세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계셔요 네? 몇 분 보고 가셨는데요? 지금요? 지금 200만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 진짜요? 됐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너무 찜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었죠? 근데 난 좀 아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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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숨이 막히더라 숨이 너무 차던데? 어, 나 과호흡이 좀 일어났는데 아, 나 그래가지고 나 중간에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응 과호흡이 갑자기 탁 일어났거든 응 조금 근데 또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나이 처음에 딱 아이, 그런 거 들키면 그게 아마 쉬워지 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응, 맞아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 어 와, 나 숨이 갑자기 퍽! 막히더라 뚝! 뚝! 혼돈다 형 약간 우... 맞아? 형 약간 이렇게 한 거 봤는데 이거 이거 아, 그거 내가 그랬다고? 성다빙기던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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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웃는 건데? 너 왜 웃어? 왜? 왜 웃는 건데? 방송 끄고 한 번 더 볼래? 우리? 그래야 되냐? 자 한 번 더 떨어졌나 봐요 윤기 메리 미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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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근데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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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쌈은 그냥 보쌈 족발은? 족발은? 돼지발 돼지발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 건가? 돼지발 네 보쌈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 좀 먹고 있습니다 네 남아요 남아요? 좀 많이 남던데요? 남아요 남길 때는 일부러 있어 이게 최소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이요? 뭐 어떤 치킨? 그냥 땡땡을 이렇게 해서 말해 봐 후라이드 치킨 그 한 마리를? 네 어디 불러야 돼? 땡땡이 이렇게 땡땡은 그런 거 없잖아 미 땡땡? 진짜? 그것도 혼자 한 마리 담겨? 진짜로? 네 죄송하다 땡땡 뭐? 뭔데 땡? 어? 흑땡땡 흑땡땡이 응 그게 뭔데? 아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너네 네 저는 이제 근데 치킨 다 먹으면 다 먹는다 와 다 먹을 수 있지 이제 먹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운 소스 발라먹으니까 자 발라먹으면은 다음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 응 응 응 근데 그 다음날까지도 봐요 하하하하하하 자고라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 붓기가 아예 안 빠져 괜찮나 저거? 뭐가 필요한 거? 어떻게든 잘 해결 될 거야 뭐? 이또지 이또지 이마 이또 지나가리라 응 응 지금 괜찮아 그 정부해진 거죠 응 이또지 이또지나가리라 어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랬는데 이또지나가리라 되게 좋은 말이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봐볼게요 어 방금 형 그이미할 끼 남았어요 그이미할 끼야? 자 형 식사 전에 제가 보고 올게요 그래 니가 봐라 예 한번 보고 올게요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응 왜 이렇게 이 족발은 도대체 뭐에다가 먹어야 되는 거야? 다 메리미밖에 없어 아니 원래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 무 오 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와 결혼할 생각 밖에 없나요? 많이 먹어 네가 좋아 여러분들 저희와 결혼하고 싶어요 동해 아미러분들도 할말 이런 earth 딱 아이 아 아 아 근데 시간이 이번에는 미국 와서 어 나 좀 이번에 좀 되게 빨리 진한 것 같아 어 근데 나도 그렇긴 해 다음으로 우리가 최장기 있었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뭐 그만큼 잘 즐긴 것도 같고 우리가 볼 거 나가기를 한 거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저한테는 이번 이번 미국 주어가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요거 석이형이랑도 출연자 하면서 감성적인 얘기도 한 번 하고 고면도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이번엔 좀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모르겠네 너무 너무 재밌게 보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나도 나도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한도씨에 오래 못 불러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이게 멤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뭘 많이 하고 다 각자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기절에 있다가 다음 날도 이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끝나고도 같이 술 한잔하고 얘기도 좀 하고 어디 갔다도 와보고 맞아 정국이 방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가 정국이 방이 좋더라 응 좋더라 내가 분위기를 잘 잡더라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가지고 틀어대는데 그러니까 뭔가 벽에 반짝반짝 공식이 약간 느낌 좀 잡아두더라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응 방금 누가 어떤 아미분이 트럭에 치였어요 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심장 느낌 응 딱 그런거지 알지 잘한다 나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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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남편 빼놔야 돼 이거를 보인 밥 드세요 오지 말고 예 예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 김밥 그래? 김밥 괜찮다 이제 아이스크림 너 먹을래? 갔다 줄까 지금? 너 안 먹을 거야? 아니 가져와서 먹는데 너 밥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나 형 좀 뭘 마셔야 될 거 같아 배 얼마나 찼어요? 나 약 난 90 나 90? 응 난 60, 70? 나 약 10? 나 약 10? 여러분 제가 살이 될 때 안 치는 거 같아요 얼마나 찼는지 몰라요 정말 그냥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지니야 관리해 와는지 관리해 와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다섯 개씩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뻘져가지고 아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먹고 빼지는 거야 운동으로 빼잖아요 나 요즘 그래 그게 좋은 거 같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응 응 응 맛있어 차가워 차가워 뭐? 서적 또 있잖아 서적 쏘라 드세요 어? 이 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와 나 진짜 밥만 먹는다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아 연애는 아니야 아니 얘들아 어떻게 연애해 네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어? 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 다 하나하나 너무 잘 알아서 아 뭐 그렇기도 하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거의 뭐 가지 그냥 제가 볼 땐 이렇게 켜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응 안 해도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해야지 그렇지 사람은 표현을 하고 나 내가 개인 V LIVE 할 때는 내가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아냐 아미들이 신기하다 그걸 내가 말했어 아 그러냐? 우리 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멤버들이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한 번은 못 찍으니까 내가 거 때문에 그랬더라 약간 그 뭐 그냥 뭐 난 좋아 얘기하다가 응 얘기하다가 그냥 커밍아웃 했는데 응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왜 창탄이 좋겠어 응? 창탄이 좋겠어 아니 타투? 야 타투하면은 아니 아니 그게 아냐 해놓고 짠 하려고 그러는데 해놓고 짠?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아 우정 타투 찬성 반대 우정 타투 O 아니면 X 엑스 엑스고 깜짝으로 가보시면 안에서 프렌 프렌시 프렌시 타투야 뭐야 프렌시 타투 프렌시 타투 프렌치 타투 프렌시 타투 프렌시 프렌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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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시 타투 X R 아 Yes or no Yes or no 오 찬성 있구요 I agree 찬성 있구요 오오 억울하는데요 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네 아 아 어 오 방 되게 좋다 오 오 나는 약간은 음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데 아니 뭐 이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우정 중표가 팔찌 뭐 이런걸로 해버리려 잃어버린 말이야 잃어버린 말이지 무조건 누가 잃어버린 우리 하나 있었어 우리 반지인가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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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가 전혀 없어 다 O야 아 아 뭐 할거면 어디갔건데 말해라구 그 우리가 말했을 때는 그 자유 아니었나 저 배꼽 저 왼쪽 참외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치 참외 배꼽이었어 너무 때 같지 않겠냐 형 형 이런 대화가 진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아미분들은 모든 걸 다 예뻐해 주시는구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이도 있잖아 우리 우리 아미랑 그렇지 10년이다 응 근데 먹다가 자꾸 뿅 얼굴이 나오는데 너무 웃기다 형 그거 형 그거 한번 물어봐봐요 뭐요? 궁금하다 아미분들은 아미된 지 몇 년 됐는지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자 지민이 전 아미 아미 된 지 아니 영어로 영어로 해 주라고 저요? 아 얼마든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파파고를 진짜 제가 요즘 파파고를 진짜 와 얼굴돈글 동그라네 나는 응? 잘생겼네 형이 아미가 이게 파파고가 되고 이전엔 간주에 인생과는 아 지민 외모 렛츠킷 몇시대 파파 맞나? 이거 영화가 형 자신만 가져야 영화 보고싶다 에이 7년 와우 8년 6년 7년, 럭키 세븐요 10년 희선 구일사님 10년이래, 10년 10년이랑 거의 같이 한 번 뭐했냐? 9,14, 9,14 뭐가? 9,14야 근데 100년은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인데? 여러분 아까 들었는데 우리는 미리 들었지 처음 도전하는 건데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약간 시작 같은 거?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난 진짜 완전 리스피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깨 조정하고 스탑! 아, 먹을래? 근데 라스베가스가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가습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왜? 맞다, 사투리 거시기하여 사투리 쫓게 해요 응? 요즘 늘었잖아 응, 늘었어요 잘했어 스타 우리 요즘 너무 부탁이 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숨 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냐? 네, 형님 오늘 나 그냥 오케이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 없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한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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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와 나 옷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자세가 돼서 필요하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너네 일단 티셔츠... 티셔츠랑 바지가 너무 싸야 돼 너는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그거 아니야 인마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안 입고 있어가지고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돼.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치? 맞아 정국이 옷은 뭐라고? 왜? 왜? 야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준 거 있잖아 야 재즈 좋아 재즈 진짜 좋다니까 나 레이디가 하고 진짜 받을 수 있어 그래 진짜 재즈가 진짜 재즈 매력 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러브 재즈 아 진짜 이게 재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노래 때문에 우는게 아니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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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게 어딨어 그거 만지기게 한참 먹을까? 한참 먹을 사람? 난 한참 한참 안 먹어야 돼 그냥 음식의 조미료 같은데 그냥 음식의 조미료 같은데 음식의 조미료? 산이에요 산 산 탄이는 있으니까 아 재밌다 재밌다 그냥 저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뭐 뭔 뭔가 실속 있는 말을 안해서 왜 이렇게 재밌니? 아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비싼 게 러브는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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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가 왔어 나 또 좀 마셔야지 어쩌다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8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 때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 아미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려도 다 지금은 성인일걸 그쵸 근데도 우리 팬 오늘 한살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엄청 애기 이게 어때?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다칠까봐 아빠가 안 웃고 있더라 자 하트 해달래요 하트 한번 다같이 이쁘ğer 아 애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이들 그녀의 생일이 왜 그런지 However, her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나 오늘 생일이에요 그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와 있겠어 난 그거 생각하면 그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되게 감상적이고 그 생각하면 그 생일에이신 분한테 우리 재즈 해피버스티 한번 해봅시다 너가 한 번 해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레이디가 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목 풀 때 진짜 그래요, 원래 자기들 패밀리랑 오늘은 두비두바를 되게 많이 안했어 두비두바를 되게 많이 안했어 너무 재밌어 되게 축하하지마 어? 해피버스티 해피버스티 해피 버스테이 오케이 너무 좋다 뭐 라스베가스 있으면서 뭐 재밌었던 거 없었어? 네가 겪은 재밌는 일 저요? 저 뭐 그냥 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어 아무 생각 안 했지? 그래? 잠깐 형이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시계태엽을 이렇게 딱 멈췄어요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 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봤어 나도 내가 한 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실크손이 근데 한 만큼 나도 봤어 그게 나도 너무 영감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지 배우는 게 너무 많이 배우는 거 배우는 거 멀었구나 열심히 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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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아 만 원 왜 줬냐? 윤규 형한테 만 원 왜 준 거야? 만 원 줬어? 뭐야? 위버스 보세요 아 그래? 나 안주머니 만 원이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영앤리쉬 어? 한국이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쵸?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틀 차이는 날 거 같아요 그렇지 응 레이디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썼던 그 말 그대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대에도 무대지만 무대 밑이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 원래 사실 태양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저는 지민이도 가려고 어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그 약간 부스터샷인가?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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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돼가지고 그 호텔이 계속 있었어 맞아 어떠다 보니까 진영도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가려고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쳤어요 어제네요 그리고 왜 가면은 공연 보면은 너무 대단한 공연이니까 안 마실 수가 없지 안 마실 수가 없지 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좀 나도 느낀 게 이게 이렇게 안 마실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런 외국 공연 아티스트들 맞아요 그래야 뭔가 이게 확 와 신장에 근데 그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걸 해야지 뭔가 약간 우리도 막 흥도 약간 그거 하고 약간 따라 부르고 맞아 진짜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 진짜 너 어제 진짜 나왔으면 진짜 엄청 좋아했어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아쉬워 나 나가려니까 갑자기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뭐 어때 다음엔 너 다 같이 가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같이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지민이도 안 두고 냄새 장난이에요 그럴 수 있어 정말로 노래 놔 쓸까? 여러분 천천히 손 좀 시키자 손 좀 시키면서 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 그럼 뭐야 왜? 얘가 말씀 안 한다 음식이 이제 사람 배고가 태산회담에 음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뭐예요? 지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담원 콩콩 김치 맛있어 빠바바밤 오우 야 이런게 젤이야? 네 또 가까이 오니까 연기를 왜 불현장하냐 섹시하다 난 너희 둘이 뭐라 뭐라 하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이빨 갔으면 좋겠잖아 여기 사실 제 방입니다 여러분 제 방에서 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감소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와 참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나한테는 뭘 느꼈는지 나한테는 뭘 느꼈는지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내가 해를 잘 안 보잖아요 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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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생활했었잖아요 뭐 쇼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최근에 내가 형들한테 영상 보내줬었잖아 멤버들한테 네 장난 아니야 너무 있네 날씨가 아 여기 날씨 좋지 여기 날씨 진짜 좋아 장난 아니더라 와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모래 부품 네 날씨가 너무 맞췄어 그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응 그리고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상이 너무 맞췄어 기상이 너무 맞췄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취소가 된 촬영 장소가 보통 이게 약간 좀 희박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뭐 그 그 경고 문자가 왔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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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2시가 다 쉬어 모래폭풍 좋았어 나 진짜 감상 잘 모르고 있었구나 28일이야? 네 28일 출국했어요 우리 28일 날 출국했어 3주일 우리가 딱 3주일 때 가는 거야 진짜 딱 3주네 난 딱 적당한 거 같아 딱 적당하고 진짜 나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긴 거 같아 나도 즐긴 거 다 즐길 거 봤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아 라스베가스는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아 같은 말을 계속 하네요 형 오늘 못 가요 형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 지금 씻고 왔는데 저번 저한테 그냥 아미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 화장실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저도 안돼 안돼 야 그 문 잘 닫아 그냥 1명씩 가는 거야 아 무더위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노래? 여름 노래? 아 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거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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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노래 좋더라 터뜻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정국이가 오면 요즘 계속 모이는 팬이긴 한데 정국이가 오면 돼 웬일이야? 난 올 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4명 맨날 모이는 거야 뭐 하면 시덥돼지 뭐 해가지고 오늘의 TMI 우리 TMI 우리 TMI이냐 너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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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영원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영원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도착했을 때까지 출신을 했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까지 출신을 했을 때까지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사운드 체크 끝나면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야 되나 씻었어요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평소한 TDA TMI 아닙니까? 표정이 그냥 나 이거 숨어 저는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나니까 그치 루틴 중에 하나야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좀만 바꿔볼래요? 어떻게 바꿀래? 살짝 올릴까? 뭐 없지? 이거 아니야 괜찮아 그거를 싹 올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형 저쪽 앉아봐 이 정도면 3명 더 보이겠지? 어 그래 각자 갈까 하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듣겠어 일단 형 마음을 한번 읽은 거 같은데 원래 원래 항상 콘서트 끝나고 오면 이런 시간이 있어 그치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러는 거 계속 소파에서 있어 계속 이러는 거 원래 씻고 나오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나랑 그러면서 핸드폰 맞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매우 다녔었는데 맨체로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이러고 잤어요 잠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는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었었는데 밥 먹다가 잠식이 됐는데 잠든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넌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좀 있었어 이렇게 저번에 국 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진짜로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와 이게 음식이어야 되는 불어 써져 있는 거예요 불어 써져 있는 거예요 아 배부러다 국물 한입만 더 먹자 이럴 6시간짜리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 너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이제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이번에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누워 있다가 난 아침까지 나가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까슬까슬해서 가글이나 한번 하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글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튼도 안 치고 빛이 들어오고 몇 시지? 한 4시간 잔다고 봤는데 8시간 잤어요 가글하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왔어요 그때 양치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아 하 아 아 벽 아 아 까의 그 빨래를 빨래를 나 바로 와 아이 아 아 아 설거지 설거지 네 저집이 셧 しょう 아 저는 손 다도 겁니까 술을 씻고 그래요 야 너 이제서야 좀 바이브가 나온다? 어 이제 나온다 술을 씻는 지민이랑 있으면은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봐요 아니야 그렇지만 않아 지민아 네? 야 이제 1시간을 해야 해 갑니다 여러분들 씻고 잠드는 것까지 딱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오늘 침대에서 세 명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침대... 여기 소파에서 좀만 기대고 있어 볼래요? 눈 감고 누가 먼저 잡아? 누가 좀... 셋 다 그... 그 뭐지? 푹신푹신한 거 거기 누워가지고 진짜 잤잖아 그 토마토 그거 할 때 그 락쿠마인가?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 백 소파 그런 거였던 거 같아 나 할 거 하고 있나? 그냥? 오늘 제가 뭘 느끼냐면요 네?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혼자 켰을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거 갑자기 영상들 뜨래요? 이게 매력이에요 고장난 거야? 제 영상이 매력이에요 밑에 안 나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제 매력이에요 영상 뜨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형이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비율로 찍은 거야 이게 인스타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 추억용이야 나 요즘 비디오 편집하잖아 옛날에 나 하듯이? 형은 훨씬 더 잘할 거야 나 그냥 편집해가지고 남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내 추억용?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되게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 번에 뭉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거 같아 어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야 그 이렇게 디졸브가 대졸브가 디졸브가 페이드아웃 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대자 물건소 대자 물건소 여기에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내면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민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넌 진짜 네 할 일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쵸 우리 V라이브 켜놓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계속 이러고 있어 난 이거 보고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나 왜 로그아웃 됐지? 야 너무 안 들어갔냐? 아니야 그거 한 번씩 들어 해 가입하라는데요? 그럼? 아니야 그거 아 바로 들어가진다 왜 이래? 원래 그래 시그네 그래 10일밖에 안 되는데 하트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닮았는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유 우리 이모 닮았는데 숯밥 뚜비뚜발 뚜비루비루비뚜루루루루루루루루룹 여러분 아 이거 요리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온 느낌의 셀카라 난 그런 거 없어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다가 너 약간 흰 소같이 그거 아니야? 지금 찾은 거야 그나마 아 이거 오늘 왜 이래 왜 안되지 하트 아 진짜 셀카 못 찍은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 코 기름 떼고 있는 거 코 이거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 아 제가 방금 또 소리질러를 또 위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최소야 아 몰렸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400 1,400 1,500만 되는 겁니다 멋있구만 아쉽다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아 이제 한국 한국 이제 풀렸는데 좋게 해제라네요 그런 뜻 없어 술 취했...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 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 너잖아 그렇지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이상하게 말이 많았잖아 너 수영하잖아 아니지 그건 진짜 호비 형이랑 넌 아니지 아 뭐 영상 다시 올라갈꺼니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집 되게 잘 보이고 설정하면 좋은데 그치? 응 둘 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요 너나 할게요 너무 싫은데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이 맛이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 카레 카레맛 뭐 카레맛 뭐 카레맛 뭐 카레맛 뭐 너무 싫어 유 유 인스타 인스타 모모라 다 그런 거야 모몰이 뭐 들기가 딱 오 근데 이미 정국이가 다 그렇게 했대 그래도 그래도 나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옷 가서 구매해 저 걸으면 한국 도착하자면 비행기 내려와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타기 하네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차타기 하네 야아악 하하하하 좋다 아 진짜 좋다 태양아 다음에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에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갑자기 나 앞머리를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 다 하는 거 없대? 괜찮을 거 같아 너 이 머리 길이면 나는 좀 더 빠진 거 되게 예쁠 거 같아 내가 탈색을 안 해봤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무지개 어때? 나 했던 거? 너 무지개 썼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누빛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이거 촬영이 안 돼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참여해줄게요 왜 힘들어요? 내 거 지금 나와나?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거 촬영 아니에요? 아 그게 애인으로써? 서로 옷 입혀주고 있는 것 같아 정국인 것 같아 왠지 정국인 것 같아 정국이야 정국이 왔어 얘 안 울리가 없어 이거 그렇지 안 울리가 없어 그래 네 복싱하고 정국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밥 먹었어 형 끝났어 잠시만 흘리지 마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배신자 미안하다 눈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아니야 나 오늘 운동도 못하는데 너무 짧은 거 여기? 여기 약간 방귀 냄새 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 약간 홀릴 뻔했는데 김치 안녕하세요 너무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디크림 사진 사진 운동 있어? 복싱 미트 치고 스파링하고 복근 운동이랑 등 운동이랑 진짜 이상하다 형 형 복싱 한번 해 스파링 한번 해 한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되게 재밌어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정국이한테 배워가지고 아니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형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같이 해 해준 거지 쌤이랑 하니까 다 할 것 같다 바로 재미랑도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 상태 그냥 내려올라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돌아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일곱 명이 또 많으니까 너무 애매했지 미쳤어? 이거 똘렛 냄새야? 저기 보쌈 좀 남겨 보쌈 보쌈 좀 먹을래?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내일 더 나오는 노래야 어? 내일 더 맞아 그래서 나 오늘 러닝 나 혹시 뭐 뭐 혹시 뭐 응 근데 늦었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려고 했어 네 들었어요 못 들었어? 네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말씀해 주시대요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한 시간 한 적 있나? 한 시간은 앉지 아 그래? 한 시간은 짧지 두 시간은 앉지 너도 임마 두 시간 한 적 있어 난 두 시간 있어 다섯 씩에서 이거 일단 얘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아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숲에 와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아 썸봐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아빠 앞으로 보여줄게 우리 아빠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어 약간 그 그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냥 우리 아빠 영상통화 이렇게 봤더라 응? 응? 형 아빠가 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자면 어 에이 벌써 도쿄 이렇게 찍어요 아 아 아 아 다 가려 다 가려 뒤에 아저씨 내다가 다 눈 하나씩만 나오고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어 내가 아 아 아 아 알지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그 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날인가? 응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저 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확인해보니까 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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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아 여기 뭐야 약간 명 영원 삶이랑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랑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랑 앞으로 계속된 것 아 아니면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점 필요해요 점점 필수야 우리의 추억 필요한거 ㅋㅋㅋㅋ 그거지 ㅋㅋㅋㅋㅋ 점점점이지 ㅋㅋㅋㅋ 근데 뭔데? 뭐하는거야? 아저씨감성 아재 감성 여기 눈 가리는 것도 너무 좋아 여기 한 명 안 나와주고 누구 한 명이 초점 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 안 닦여있어 왜냐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네 원래 보통 적응되는데 너무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침샘을 엄청 잘하고 있어 형 응? 취소로 간다 나 취소로 갈게 나는 형은 3기 멤버이기 때문에 셋이서 시작했으면 셋이서 많이 야 우리 멤버는 4명이서 다 같이 마무리해 다 같이 마무리해 한마디 해 한 마 자 우리 3행시 아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 아니지 수고했어 3행시 와 나 4행시 아키해 이런 거 한 명씩 하면 되잖아 형 그려놓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럴 수 있지 내 글자 누가 제시해봐 아 아 포 방 포 아 포 방 포 누가 먼저 알아 나 마지막만 아니면 돼 진짜 알을 거 같은데 아 그럼 내가 아 가 내가 아 너 포 해야지 아 포 방 포 하자 나 아 너 포 그럼 내가 포 할게 그래 내가 방해? 아 포 아 포 방 포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예 아 아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아 저도 지금 인사 인사를 4행시로 하는 거 4행시로 하는 거 인사를 인사를 뭐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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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r 아 오 아 아 파 파 정답 아니 아 아 잘 으 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인사 아니에요?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자, 야 너무 너무 종지부를 찍어 영원히 함께하고 또 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멋있는 거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공연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그 남편 살이 찐 것 같네요 저쌈 잠깐 먹었다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조금 꾸세요 안녕 주무세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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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